무료전자도서관 로이엘리브 아우유에서 책을 다운로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 colon slash slash 로이엘리브 점 컴 저자의 모든 책 https colon slash slash 로이엘리브 점 컴 슬래시 오서 슬래시 자이리노브스키 밑줄 블레디미어 점 html 다른 형식의 동일한 책 https colon slash slash 로이엘리브 점 컴 슬래시 복 슬래시 자이리노브스키 밑줄 블레디미어 슬래시 프랑 밑줄 나우카터키 점 html 독서를 즐기십시오 글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 남쪽은 전쟁이다 남쪽의 위협 러시아 남부의 지정학적 상황은 큰 역동성 다양한 규모의 긴장 온상 집중 국가 간 및 기타 이해 관계의 충돌 및 대결 새로운 독립 국가 형성의 발전 영역의 추가 재분배로 특징 지어집니다 지역 내 및 지역 간 수준에서 영향력과 자원에 대한 투쟁 러시아 역사에서 남부 지역은 항상 가장 뜨거운 방향을 나타냈으며 다른 방향과 비교할 때 국가의 군사 방어 및 공격 정책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연대기적 정보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참전한 모든 주요 군사 분쟁과 전쟁의 절반 이상이 남서쪽, 남쪽 및 남동쪽 방향으로 발생했으며 남쪽이 우세했습니다 이의 방향 구소련의 붕괴는 코카소스와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정학적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초반까지 이곳에 존재했던 힘의 균형은 이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했고 이 지역의 어느 나라도 이 균형을 위험할 정도로 뒤엎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려는 욕구뿐만 아니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 대해 고려 중인 방향에서 지정학적 상황에 매우 중요하고 불리한 특징은 이 남부 지역의 여러 지역을 러시아의 지역으로 설원한 주요 서방 국가들과 주로 미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관심사 남쪽 방향에서 러시아가 직면한 지정학적 과제의 해결은 트랜스코케이저와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국가의 지배 엘리트의 정책으로 인해 복잡해지며 그들의 운명과 전망을 서방 및 이슬람 세계의 주요 국가와 연결합니다 러시아와 함께 북코카소스의 불안정한 과정의 지속성과 주기적 성장 그리고 현재 러시아 자체의 약점 실제로 유명한 정치학자이자 전 미국 믹슨 대통령의 국가 안보 고문인 지비그네브 브르제진스키의 지구 전략 계획은 반소련을 형성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나중에는 아드리아 해에서 티베트에 이르는 반러시아 이슬람 아크를 형성했습니다 남부는 이제 느슨하고 불을 뿜으며 반항적입니다 누군가가 다시 모든 나라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직스 아프간 민족 펑렌즈 이란에 위치한 북구 아제르바이잔 남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는 한편으로는 조지아에 의해 압착되고 있고 조지아는 다른 한편으로는 오세티아와 아파지아에 의해 압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안정하고 숨겨진 전쟁과 적대감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주 싸웠기 때문에 이미 피해 불화가 있고 더 이상 진정할 수 없으며 항상 싸울 것입니다 파워시 마라기 터킥, 소니즈 미치하이츠, 벌러시 미퍼전즈, 커주즈 미턱스, 데리언즈, 퍼시턴즈, 타직스, 코리즈미언즈, 수십 명의 민족, 수십 개의 부족, 시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피 묻은 가방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슬람의 녹색 깃발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족, 시족, 현장 사령관 사이에는 항상 투쟁과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러시아 남부에서 항상 전쟁이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중동 세상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 치솟는 로켓, 뭔가 폭발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지구의 이 지점에서 세상을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임무는 제3차 세계대전의 뜨거운 단계가 시작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내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카불에서 이스탄불까지 이 지역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문제, 행성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더 차분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전쟁이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적색, 무슬림 또는 범 이슬람의 위협이 없을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 지역을 영원히 진정시켜야 합니다 피를 흘릴 때, 소녀들이 강탈당하고 살해당할 때, 소녀들이 강간당할 때 아이들의 영혼이 트라우마에 시달릴 때 아마도 살고자 하는 욕망의 영원히 거부감을 느끼고 이미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질 때 민주주의를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을 위해 특별한 집을 짓는 것이 이미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없으며 죽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죽일 뿐만 아니라 인구의 일부를 사실상 무역화시키는 정신적 내상을 입힙니다 새로운 전쟁을 겪은 최전선 인구를 치료하기 위해 막대한 돈이 필요할 때 미리 광산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리설리지에서 더샨베이에 이르는 이 지역은 시체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소쿠미, 옥섬차이리, 너구원오케러바, 퍼가노, 퍼미어즈 모든 것이 피로 덮여 있고, 시체, 온 가족, 온 민족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들은 메스커션 퍽스를 추방했습니다 며칠 만에 3만 명이 쫓겨났습니다 무섭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수백만 명의 희생자가 될 갈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피탁의 지진이나 인도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두려워합니다 헐케인이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려는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정치적 요소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좌파와 우파를 불물하고 극진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잊고 무언가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극진적 요소, 극단주의자들은 인류에게 큰 해를 끼칩니다 대별 인물에 내재된 광신주의, 극진주의, 극단주의는 역사상 세계 대격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온 지역이 피로 뒤덮일 때 목매주의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민중의식을 형성하고 그러한 권력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문제가 무기로 해결되는 상황을 제거하십시오 기관총, 탄약동이 더 많은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그것과 법원이 관리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그들 자신의 시민보다 이건 야만적이야, 이건 괴물이야 그리고 이것은 또한 정치입니다 누가 그곳의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까? 러시아 그때까지 러시아는 상승하고 풍요로워지고 러시아 남부의 강력한 군대를 만들 것입니다 러시아는 평온한 국경을 갖게 될 것이며 침착하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적 차원에서 민족을 침해하는 분리주의는 없어야 합니다 이대한 러시아와 러시아 노블은 민족을 통합하고 한 민족으로 융합시킬 것입니다 러시아어 오늘날 유럽인이 들리는 미국인과 똑같이 들립니다 인도양에 대한 접근은 러시아의 평화 유지 임무입니다 블레디미어 지러나프스키의 저서 더 라스트스로 투 더 사우슬는 1993년 초에 그가 저술하고 여러 번 재인쇄되어 오랫동안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치 베스트셀러이자 동시에 정치 고전의 작품입니다 지러나프스키의 이 작업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가까운 미래의 세계 발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더 긴 관점에서 놀라운 성견 지명에 있습니다 저자 자신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과 워싱턴의 폭발 테러와의 전쟁의 필요성에 대한 대부분의 국가 지도자들의 큰 성명 아프가니스탄 주변의 사건들은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가 거의 9년 전에 한 말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 라스트스로 투 더 사우스 나는 책의 짧은 발췌문을 출판합니다 중동 남부의 피비린내 나는 갈등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곳의 위생회랑을 만들어 화해할 수 없는 호전적인 국가를 서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핫스팟과 핫스팟을 생성하는 핫스팟을 시킬 것입니다 동방 국가들이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중재자, 이웃 국가의 침략을 받은 약자의 보호자 의삼 위로서 반복적으로 요구해 온 이 분리 분열을 수행하는 것은 러시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 그래서 그것은 투르크 메니스탄 조지아의 러시아에 대한 자발적인 가입이었습니다 이후 터키로부터 아르메니아를 방어하기 위해 나온 것은 러시아였으며 가장 부유하고 수색이 된 문화의 보유자인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완전한 대량 학살을 막았습니다 러시아의 역사적 사명은 중동에서 더 이상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랑을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땅을 점령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러시아에는 이미 충분한 땅이 있습니다 이 행위는 순전히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국가에 유리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평화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합니다 무역의 이점, 아마도 상호 이익이 되는 조건으로 특정 국경 지역을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권리 요새가 있는 좁은 복도, 군사 정착지, 마을 자연 수역 경계로 이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곳이 없습니다 인도양의 따뜻한 물은 우리의 영원히 우호적인 인도, 이라크, 아랍세계의 전략적이고 충실한 동맹국의 해안을 싣습니다 바다의 따뜻한 숨결은 이 새로운 지정합적 공간, 러시아의 새로운 국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진정시킬 것입니다 러시아 국기는 누구도 위협하지 않을 것이며 인도양의 러시아 함대는 인도, 페르시아만 밑동 아프리카의 항구를 우호적으로 방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와 친구가 될 것입니다 특히 남아공과 친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문화, 지정합 분야의 특별한 관심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북관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필리핀, 호주,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될 중국과 일본의 이익에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유럽이 이해관계가 있는 서아프리카는 가지 않겠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길은 북미 국가의 이익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라틴 아메리카와 교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랫동안 필요한 질서를 찾을 것입니다 세계는 마침내 확고한 보장된 질서를 원하고 가면 더 깨끗해지고 우리가 마시는 물은 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휴식을 취하고 더 차분해질 것입니다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항상 러시아와 영어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러시아가 남쪽으로 가서 인도양 연안에서 멈추는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핀즈, 노카이츠, 리스웨이니언즈 및 에스토니언즈는 새로운 국경을 설정하는 러시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중국인, 인도인도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랍인과 유럽인도 마찬가지다 그래야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미국은 마침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아있기 위해 무력으로 권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서 과대 망상에서 해방된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더 쉬울 것이고 세상은 신뢰의 공식을 찾아 자유롭게 숨을 쉴 것입니다 지정학적 공식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상적인 옵션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카불, 테헤란, 앙카라에서 많은 시위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우리가 앙카라에서 오랫동안 물을 익은 위대한 투르크 국가를 만들려는 그들의 계획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러한 범위슬람 사상은? 그들은 세계 질서의 개선에 기여합니까? 그들은 인류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 카불은 영원한 전쟁이 있습니다 야전 사령관이 이끄는 갱단으로 흩어지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계에 대한 위협이 아닙니까? 그리고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의 영원한 충돌 결국 모든 것이 끝나야 합니다 러시아의 남쪽 출구는 무엇보다도 보호 조치이자 대응입니다 오늘날 남쪽에서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인은 어떤 것도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파키, 이란, 아프간 국민을 처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부에 사는 사람들의 자유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남부 전체가 피 속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정말로 능력이 없고 마지막 제스처를 취해서는 안 되는가? 모스크바 델리, 모스크바 카불, 모스크바 인도야, 모스크바 테헤란, 모스크바 바그다드, 모스크바 앙카라와 같은 관계 러시아 철도와 기차가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남쪽으로 또 다른 돌파구, 작은 돌파구를 만드십시오 밤낮으로 가며 물건과 사람을 앞뒤로 운반하고 이 모든 것을 안전한 상태에서 운반했습니다 경제, 문화 발전을 위한 모든 것 우리는 이 지역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 지역 사람들의 절멸 위협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자유와 발전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인도양과 지중해 연안에 접근할 수 있는 남방으로의 최후의 공격 이 실제로 러시아 국가를 구하는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다른 당사자들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중앙 아시아를 차단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우리가 러시아를 사람이 살거나 개발할 수 없는 광물 자원 많이 쓸 수 있는 툰드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문명의 발전은 항상 남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북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남쪽에 쌓이고 운동이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지만 사람들은 아직 최고의 곳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의 동물을 몰살시킨 후 음식을 찾아 떠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무 필요도 없이 우리 자신을 생존 불가능한 지역으로 몰아넣고 국가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마지막 번지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세계의 마지막 재분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전체 역사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평화를 찾습니다 러시아는 사극 플랫폼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쪽의 북극해, 동쪽의 태평양, 흑해, 지중해 및 발트해를 통한 대서양 마지막으로 남쪽에서 인도양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평온한 이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단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분단의 원칙은 단지 영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 부분의 절단, 분리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국경 측면에서 우리를 단번에 확보할 것입니다 국가, 지방, 지역, 지방, 카운티, 무엇이든 국가 착색 없이, 경제의 결과로 사람들의 혼합, 러시아어의 지배, 러시아 노블, 가장 전투 준비가 된 러시아 군대의 지배적 위치 그냥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와 세계 공동체 전체를 위해 우리 지역 전체에 걸쳐 안정을 보장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고 환상이 아니라 일종의 허구가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책의 페이지에서 이야기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20세기 말 세계 정치의 결정적인 성공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인도양에 대한 접근이 폭발적이며 현재 불안정한 남동부 지역에 안정적인 국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양에 대한 접근은 역사적으로 조건화된 러시아의 미래이며 21세기의 발전 전망입니다 이 전망은 국가의 붕괴를 단호하게 진압하고 모든 세력을 집중해야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정부의 리더십, 똑똑하고 정직하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정직하고 의지가 가난 애국적인 대통령, 편집자로부터 그리고 러시아는 인도양에 갔다 2002년 5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남북운송협정이 체결되어 인도로 통하는 회랑이 만들어졌다 이제 인도의 화물은 이란 철도를 통해 카스피에에 도착한 다음 페리를 타고 아스트라항과 모스크바 피터스버그 유럽으로 이동합니다 블라디미어 지르나프스키는 1993년에 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했듯이 10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테러리즘은 무서운 적이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테러 공격 소식을 접한 직후 크라스노다르 준주 예이스크에서 열린 집회에서 블라디미르 지르노프스키가 한 연설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에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캄차카에서 칼리닝그라드까지, 무르만스크에서 아스트라항까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받은 젊은 남녀가 테러리스트의 손이나 폭발로 죽을 것입니다 늘 군비 증액을 요구한 것은 자민당이었다 우리는 전쟁당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는 독재의 지지자로 불렸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테러리스트를 막아주세요 오늘 아침에 사망한 수천명의 미국인을 되살리십시오 누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인가 아무도, 따라서 강력한 군대, 강력한 국가보안기관만이 외부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 위협으로부터 질서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장 강력한 방공 시스템을 가질 수 있으며 국내 테러리스트는 여객기를 납치하여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위험한 물체의 자살폭탄 테러범으로 보낼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기관은 훨씬 더 강해져야 한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살폭탄 테러범들이 모든 나라에 위험을 안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테러 행위를 저질렀고 수천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우리는 코카서스에서 오늘 아침 미국에서 테러 공격을 일으킨 것과 똑같은 세력이 있는 코카서스에서 작전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스크바시를 포함하여 국가의 다른 도시에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모스크바에서 우리는 1999년 9월 9일 오전 6시에 폭발이 일어나 9층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집 잔해 속에 깔려있던 무고한 희생자들을 위한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약 3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LDPR만이 채채내 돈을 보내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년 7억 루블이 그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10년 동안 70억, 이 돈은 누구에게? 이 돈으로 기관총을 사서 수천명의 러시아 군인을 쏜 무장 세력에게 바사이에브 한 명이 100명 이상의 군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NTV 기자들은 검찰과 수사당국의 접근 가능성을 알리는 대신 그를 인터뷰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범죄의 공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말했을 때 NTV는 나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오만 루블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도둑을 인터뷰하니 더러운 텔레비전 회사이니 기장사 을을 모욕했다고 합니다 이 인터뷰가 우리 병사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도록 인터뷰를 하지 않고 산적을 파괴해야 합니다 구진스키는 NTV가 우리 병사들을 방해함으로써 첫 번째 체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뻔뻔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머스커바이치는 올봄 NTV 관리를 올바르게 변경했을 때 울고 후회했습니다 수천명의 머스커바이치가 적의 텔레비전 회사에 대한 동정을 표명하기 위해 아스턴 카이노에 왔습니다 그것이 선전이하는 일입니다 이제 그녀는 다릅니다 하지만 6년 동안 그녀는 당신의 두뇌를 밤낮으로 비틀었고 당신이 반러시아, 반러시안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밤낮으로 모든 텔레비전 화면에는 거짓말, 더러움, 피, 폭력의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은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국가에서 군사 검열을 도입해야 합니다 무력 충돌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전쟁 특파원만 보도해야 하며 군사 텔레비전만이 무장 대결 지점에서 보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 러시아 특수부대, 연방보안국을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국가안전보위위원회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고 지난 10년 동안 이 부서를 떠나야 했던 애국 장교 20만 명을 업무에 복구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경험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테러 공격을 예방하고 다른 모든 국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테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이것은 멀리서 볼 수 있는 군대가 아닙니다 이들은 민간인으로 이장하여 어떤 방이든 침투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항공기를 압류하고 승객과 함께 러시아의 모든 도시에 있는 모든 물체로 보낼 수 있는 자살폭탄 테러범입니다 그들은 원자력 발전소를 폭파시킬 수 있습니다 체르노빌보다 더 나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당은 항상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오늘 정직한 ORT 언론인이 1990년 11월 기록 보관소를 올리면 내 인터뷰에서 러시아 엘트신 대통령이 없었을 때 빌러베이스키어 포시차가 아직 없었을 때 여전히 상대적으로 침착했을 때 여전히 빌리어스가 없었고 여전히 소련의 강력한 국가인전은 전국에 말했습니다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종 간 갈등을 즉시 진압하지 않으면 조국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인터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인터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세바르드나제, 야코블레프와 당신이 알고 있는 다른 민주주의자들을 보여줬고 그들 중 일부는 다른 세계로 갔다 그리고 10년 동안 당신을 속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국가 두마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부와 오늘날의 투쟁이 가장 중요합니다 8년 동안 나는 소련을 파괴하고 러시아를 해체하기 위해 직접 작성된 미국 의회의 결정을 출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수장인 셀레진 에프는 제가 6년 동안 우리 국민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무고한 미국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의회의원들이 우리나라의 파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문서를 공개적으로 수락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이미 60% 구현되었습니다 발트의 연한 국가들을 우리에게서 빼앗고자 했던 것은 히틀러였습니다 서구는 10년 전에 해냈습니다 히틀러는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를 점령하기를 원했습니다 서구는 10년 전에 해냈습니다 히틀러는 우리에게서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을 빼앗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서부는 이것을 우리에게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중국인들은 극동을 면책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남한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스테잇 두머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두머에 앉아있는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에 더 가깝습니다 스테잇 두머에 앉아있는 민주당원은 러시아 군인보다 체첸에 더 가깝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체첸 전쟁 중에 뻔뻔스럽게 갔고 우리 병사들에게 항복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전장에 가서 항복 제안으로 자국 군인에게로 향하는 대리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산적 그들은 대리인입니까? 그러한 대리인은 의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의회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전체 SPS 진영과 야블록호 진영입니다 약 40명의 대리인, 대리인의 10%는 러시아의 직접적인 적입니다 우리 영토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직접적인 공범자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자민당은 올바르고 열린 노선, 애국 노선을 추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1991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일반 공산주의자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CPS 중앙위원회의 정치구군이 19명을 비난해야 하며 그들의 이름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어버차프, 세버네드제이, 예커브레브 및 나머지 모든 것, 그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래의 애국자 검사와 미래의 국가안보위원회의 수사관이 이것을 다룰 것입니다 동양에서 위협적으로 들리는 아랍어 지하드는 최근까지 러시아 평신도에게 생소했지만 이제는 러시아의 학생들 사이에서도 들립니다 두 번의 체첸 전쟁은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기사를 보고 어리둥절하여 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 무엇을 신경 쓰는가 라고 말하는 게으르고 무관심한 러시아인들에게 가장 좋은 대답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정치인 중 한 명인 지비그네브 브르제진스키 중 한 명인 냉전 메파의 계획에서 아크에서 핵심 국가의 역할을 맡은 것은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아르리아에서 중국까지의 불안정, 무슬림 극진주의 요소에 기발한 권력 구조인 북한을 향한 불안정의 호를 체계적으로 구축한 사람은 브레진스키였습니다 러시아 민주적 언론이 언급하기를 좋아하는 공식 성명에 따르면 냉전은 소련 붕괴 이후 끝났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사악하고 끊임없는 의지로 인해 아크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더 강해졌으며 이제 반러시아 방향을 유지합니다 서방의 평화의 오정책에 특별한 환상이 없는 러시아인들에게는 중앙아시아 지역이 우리 국가의 즉각적인 중요한 이익의 궤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러시아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두 가지 주요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NATO의 동쪽 진출의 위험과 남쪽 측면의 위험입니다 이 두 가지 위협 중 남쪽이 가장 위험합니다 예, NATO는 군사정치블록에 점점 더 많은 국가를 포함하여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동부로 이동하고 무례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NATO는 발트의 연안 국가의 국경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발트의 연안 국가가 NATO에 가입하면 러시아는 미국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남쪽 방향은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이국과 유럽은 러시아를 남부의 전략적 거점에서 밀어내는데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코카소스와 중앙아시아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고 가질 의무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을 떠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가능한 한 빨리 아프가니스탄과 백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1년 9월 11일의 사건은 중앙아시아에서 비난의 시작을 앞당겼고 테러 행위는 새로운 정치 기술로의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사람은 도적 테러리스트가 파괴되어야 하고 테러 자체의 전쟁이 선포되어야 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미국 당국의 행동에는 이상한 것들이 보입니다 실제로 자살폭탄 테러범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집트에서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독일에서 도착한 미국 영토 자체에 대한 테러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서부은행을 통해 그들에게 왔습니다 예를 들어 빈 라덴과 연계된 채챙과 같은 여러 테러 조직의 대표자들은 영국과 기타 여러 국가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글로벌 테러리스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적이라고 부르며 암묵적으로 이라크를 지목한다 이 모든 것이 이상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끔찍한 비극을 가장하여 테러와의 전쟁과 거의 공통점이 없는 많은 전략적 과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정당한 의심이 있습니다 첫째, 이라크의 유전을 잔악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에 순종하는 정부를 집권하여 중앙아시아에서 남쪽으로 즉, 러시아를 우회하는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의 길을 열어 중앙아시아 국가를 러시아에서 더욱 확실하게 떼어냅니다 셋째, 카스피의 석유 매장지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미국의 일방적인 ABM 혁정 탈퇴에 대해 세계 여론을 준비한다 구 11테러 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를 침공할 법적 기회를 얻었다 다음은 다칭 작업입니다 네이어드 케이크입니다 세계화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적, 즉 국제 테러리즘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지배력으로서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와 같이 이슬람이 있는 지역에서 지배력을 강화할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인도,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 지점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주로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 대한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학무기, 생물무기, 그리고 미래에는 핵무기가 어디선가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대비하도록 합시다 그동안 미국인들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파키스탄과 인도, 동남아시아까지 석유와 가스 파이프라인을 놓을 것이다 그리고 카스피의 석유, 오은은 러시아를 우회하여 먼 아시아로 흘러갈 것이며 미국 사업가들은 이것으로 큰 돈을 벌고 러시아는 항상 그렇듯이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계획합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국 군대는 이미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도발의 나침반은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스크바 크렘린에 달려 있습니다 체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체첸 문제는 러시아 국가의 몸의 암입니다 추가 지연, 이 문제 해결 지연은 러시아 전체와 특히 코카소스 인구의 가장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민당을 제외한 그 어떤 정당도, 다른 정당의 정치가나 정치가도 현실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체첸 공화국의 군대가 들어온 것은 정당했습니까? 기억합시다 전쟁 이전의 민족 청소는 실제로 자칭 이치키리어의 영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비체첸 러시아인의 물리적 파괴와 폭력, 자해 및 조롱의 방법으로 압박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체첸에서 온 난민의 수는 수십만 명에 달렸습니다 난민들은 집, 아파트 및 기타, 동산 및 부동산을 잃었습니다 무기, 마약, 밀수가 러시아에 들어온 체첸에서 범죄 영토가 만들어졌습니다 공화국은 대규모 불법 금융행위, 육우와 전국에서 온 범죄 요소의 피난처로 사용되었습니다 행동을 취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국가 지도부의 의무였다 그리고 군대를 투입해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에 국제적 법적 자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군사력 사용이었습니까? 확신이 러시아 전차 종대는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그로지니에 진입했습니다 인구의 파괴도, 불법 무장 갱단의 파괴 또는 체포도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러시아 도시에 들어갔다 자칭 이츠키리어의 지도부는 실제로 국가적 자결권을 원했지만 센터의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옥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첸 지도부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야만적인 대응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즉, 군사 미테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분쟁에서 체첸 측의 행동은 그것이 정말로 법적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면 전 세계 공동체가 범죄로 인정해야 합니다 체첸 지도자들은 많은 민간인의 파괴 가능성에 의해 멈추지 않았고 자신의 영토의 전체 경제 기반 시설이 완전히 파괴될 위험 경제에서 오랫동안 파괴 및 철수 가능성을 막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채굴로 인해 자신의 땅을 순환시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나라에서 살 생각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더더부즈, 버시부즈, 네이디어프스 및 마스커도프스의 행동은 독립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살인과 피에 대한 광적인 갈증에 의해서만 주도되었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입은 인적, 물질적, 도덕적 손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체첸 측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체첸인의 모든 고통과 이로 인한 파괴에 대해 어떠한 도덕적, 물질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러시아 군대, 러시아 인구, 물질적 희생자 및 체첸 산적을 위해 러시아가 발생한 비용 의심할 여지 없이 러시아 지도부는 체첸 위기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류와 범죄를 구별해야 합니다 러시아 측은 실수를 저질렀고 체첸 측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 두마에서 대통령 탄핵 절차는 정당화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합니다 내부와 국제 무대 모두에서 그리고 체첸에서 러시아 대통령의 행동을 최고 입법기관이 범죄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동시에 체첸에서 러시아 자체의 행동에 대한 범죄적 성격을 동일한 기관이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 그러한 결정을 채택한다는 것은 러시아 자체가 자신의 행동의 범죄적 성격을 인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체첸 지도부는 헤이그나 스트라스부르의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이미 국제적 수준에서 체첸에서의 러시아의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고 러시아로부터 모든 물질적, 도덕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체첸에 유리한 국제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결정적인 논거가 되어 러시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첸 사건은 다양한 용어로 설명됩니다 그들은 또한 러시아 체첸 전쟁과 체첸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엄격한 국제법적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체첸은 모든 민족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다국적 공화국이었습니다 러시아 헌법에 따르면 명목상의 국가에는 특권이 없었습니다 회사 자체에는 거의 독점적으로 체첸 민족이 참여했습니다 따라서히 전쟁의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라 범죄 집단에 의해 촉발된 반란인 체첸 공화국 영토에서 민족 공기가 일어났습니다 자유민주당의 관점은 체첸의 모든 산적 조직을 완전히 파괴하고 거기에 직접 대통령 통치를 도입하고 상황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군대와 경찰 조직을 떠라는 것입니다 아동의 권익 보호에 대하여 집 없는 아이들 아동 방치는 계속해서 현대 러시아 사회의 가장 불안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부모의 보살핌 없이 방치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중 압도적 다수는 사회적 고아 즉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양육과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에게서 빼앗긴 아이들이다 세계 수단을 박탈당한 엮이는 가정의 어린이는 종종 건강 심리적 및 사회적 발달에 대한 위험과 관련된 규제되지 않은 범죄 영역에 연루됩니다 7. 일반적인 추세가 있는 경우 아동 방치 문제는 특히 대도시에서 심각합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에서 온 집 없는 아이들의 거주지가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에 따르면 모스크바에는 약 3만 명의 미성년 이민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에는 100만 명이 넘는 거리 어린이와 집 없는 어린이 8가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살아있는 부모와 함께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아동 매춘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마약을 사용하는 러시아 시민 400만 명 중 가장 많은 수의 마약 중독자가 17대 28세의 청소년 그룹에 속하며 평균 마약 사용 시장 연령은 11대 15세로 감소했습니다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근절을 위한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원한을 품은 범죄자와 마약 중독자의 세대가 자랄 것입니다 아동의 삶의 질 지표 결정 오늘날 러시아에서 어린이는 인구 중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되거나 고아가 됩니다 9. 그러나 부모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부모의 적절한 보살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에는 아동에 대한 기본법이 없습니다 아동과 관련하여 많은 법적 행위가 채택되지만 이십 우거의 모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설언성, 불일치, 상세, 기존 법적 규범의 복제, 불합리 이와 관련하여 자유민주당은 어린이와 관련된 모든 입법 규범을 통합하는 설언을 포함하지 않는 단일 법률을 채택할 것을 수년 동안 제안해 왔습니다 2000년의 V, 지러나프스키, LDPR 의장은 아동의 이익 보호에 관한 연방법 초안을 스테이 두머에 제춘했습니다 이 법의 일반 조항은 아동의 삶의 질의 주요 지표에 대한 국가의 최소 사회적 기준을 결정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사회적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회 서비스에 확립된 최소 범위가 포함됩니다 공공 무료 초등, 기본 및 완전 일반 교육, 초등 직업 교육, 경쟁 기반의 중등 및 고등 직업 교육,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보자 어린이를 위한 무료 의료 서비스, 최소 영양 기준에 따른 음식 제공 15세가 되면 러시아 연방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직업적 오리엔테이션, 활동 분야 선택, 고용, 노동 보호, 보수에 대한 권리와 함께 아동의 제공 보자 출생 및 양육과 관련하여 자녀를 둔 시민에게 국가 혜택 지급을 통한 물질적 지원 보장을 포함한 사회복지, 아동의 사회적 보호, 어려운 생활 상황에 처한 아동의 사회적 적응 및 사회 재활 조치 러시아 연방법률에 따라 주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극한 상황에 살고 있는 아동을 포함하여 아동의 재활 및 레크리에이션을 조직하고 러시아 연방법률에 의해 확립된 방식으로 환경적으로 분리하고 인정된 지역에서 적격 법률 지원 제공 아동의 사회적 기준은 생활여건이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주요 보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체육 및 스포츠 분야의 보장, 문화 및 예술 분야의 보장, 정보 분야의 보장, 소비 분야의 보장, 어려운 생활 상황에 처한 아동의 이익고호 이 법에는 고아와 부모의 보살핌 없이 남겨진 어린이를 위한 사회적 보호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권, 의료권, 주택 및 재산에 대한 권리, 노동권 따라서 이 법에서 입법 규제의 주제는 러시아 연방 아동의 이익 보호와 관련된 관계입니다 초안법률의 개념은 위에서 언급한 관계를 규제하는 연방법의 모든 규범을 기본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아동보호 서비스 도입에 관한 법률 초안의 조항과 자녀가 없고 자녀가 한 명 이하인 사람에 대한 세금, 그리고 어린이 기관 2001년 4월, 스테이 두머 의원들은 제한된 법률 초안을 검토하고 거의 논의 없이 거부했습니다 아동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를 지지한 의원은 19명에 불과했습니다 122명의 의원은 아동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보호 보장에 반대했고 305명의 의원은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다시 한 번 잘 알려진 규칙이 작동했습니다 스테이 두머의 대다수는 토론 없이 자유민주당과 V, 지러나프스키 의장이 제안한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나라의 어린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갑자기 모든 대리인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위선입니다 두머 대리인은 러시아 어린이를 반대합니다 2001년 4월 12일 스테이 두머 본회의에서 V, 지러나프스키의 연설에서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울음으로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에 반대표를 던진다고 해서 나에 관한 상황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나에게 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글쎄, 이 문제에 대한 주거노프의 입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심지어 방해 없습니다 프리머코브, 여부린스키, 넴트소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탄핵과 통일, 합병과 분열 그리고 나라가 죽어가고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있습니까? 스스로 의자를 공유합니다 우리는 인구학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들이 전혀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했고 여기서 인구학적 상황을 변경하기 위한 긴급조치에 대해 이라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당신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나라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법을 제시하면 당신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은 의회 청문회를 발표하고 당신은 말합니다 법은 채택되어야 합니다 글쎄, 가져가 이 법은 살아있는 어린이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존재하고 오늘날 그들은 학교에서 잘 차려입고 싶어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스포츠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이 모든 것을 규제함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가 이를 처리할 것입니다 그 아이는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갈까요? 누가 그를 보호할 것인가 당신은 규범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가 교장실에 들어가도록 놔두세요 그들은 그를 학교에 들여 보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남학생인 그는 학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이 학교에 데려가기 위해 선물을 가져오거나 뇌물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헌법 규범조차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교육권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자유석을 남겨두는 규범을 세웁니다 당연히 노동부는 절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반노동부, 반사회부 그들은 돈이 없으며 앞으로도 돈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정부는 결코 당신에게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20년 동안 우리 정부는 매장을 위한 돈도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척이 죽었다고 말하면 돈이 없을 것입니다 산 사람이 스스로 알아내게 하십시오 따라서 이동 중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세 가지 독서에서 법의 고려는 무엇입니까? 법의 일부 조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두 번째 읽기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다른 그림을 삽입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문턱에서 즉시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리인의 입장 유사한 법이 없으면 제한된 법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은 매일 그것에 대해 비명을 지릅니다 매일 그러나 대리인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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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오후에 이미 말했습니다 그런 대리인은 환자를 치료하고 싶지 않은 의사입니다 원하지 않는다 의사는 치료를 원하지 않고 말합니다 치료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치의가 나를 쫓아낼 때까지 나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창구에서 임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때 아이들은 질병, 굶주림, 추위, 가학적인 부모로부터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것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과 나에게 달려 있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의회가 두 달 만에 모든 사회법을 거부했을 때 무섭습니다 시민, 어린이, 여성 보호와 관련된 모든 것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글쎄, 적어도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모든 법률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최우선 사항이며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녀가 없는 주지사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22개 지연만이 부정적인 리뷰를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89개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글을 쓰지 않아도 내 법의 개념에는 동의했다 이것은 러시아 시민의 절대 다수가 러시아의 69개 지역에서 법의 채택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몇 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기회를 제쳐두었습니다 몇 년 동안 모든 파티 리더가 이렇게 행동했다면 이 나코퍼 대리인의 연설에서 예를 들어 지러나프스키가 처음으로 이 주 두머 10일에서 처음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대해 지러나프스키에게 감사합니다 그는 인구 위기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채택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아동의 권리 보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는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오늘날 파벌의 단 한 명의 지도자도 그러한 토론 우리한 질문 사회 정책 문제에 대한 질문을 가져오지 않아 주차원에서 법에 안치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여기서 웃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당 지도자들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면 아마도 훨씬 더 빨리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스테이 두머에서 지러나프스키의 연설에서 올림픽에 대하여 지러나프스키 올림픽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다지 기쁘게 하지 않는 정보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술이 금지된 유타주에서 열립니다 몰몬은 여기에 살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도덕을 가진 사람들인 옛 신자들과 가깝고 자녀를 잘 키우고 모두가 잘 일하고 가란한 사람도 미혼모도 집 없는 자녀도 없습니다 즉 정상적인 생활 방식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대표단은 훌륭한 운동선수와 승리에 대한 열망 외에도 400리터의 보드카 마이너스 800병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지 않습니다 적어도 외국에서 그렇게 많은 술을 마시지 않고 이주를 버티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 나는 주로 그들과 동행하는 공무원이 있고 마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의 전통을 존중해야 하며 그곳에서 큰 적대감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심사위원들이 의도적으로 우리 운동선수들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확실히 판단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2. 이 주 주민들의 굴욕에 대한 보복으로 오늘날 미국은 이미 담배를 끊었고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마야 60%의 흡연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보드카를 가지고 우리는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13. 2002년 2월 8일자 성적 증명서 질문은 더 어렵게 해야 합니다 사이 마십시오 아엔드비 자금 조달 문제와 관련하여 두 명의 부총리 켈버노브와 코드린을 국가 두마에 초청한 것에 관하여 지러나프스키, 코드린과 켈버노브는 돈을 주면 우리가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10년 동안 우리 군산복합체를 괴롭혀왔기 때문에 둘 다 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첸의 헬리콥터는 아래에서 격추되어서가 아니라 엔진이 달아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민간 항공기를 포함한 우리 비행기는 유럽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코드린과 켈버노브를 모두 사무실에서 제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군대를 피를 흘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의 병사가 아니라 새로운 무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물을 것이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유치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우리는 같은 것을 말할 것입니다 켈버노브와 코드린 사이 많은 것이 더 어렵습니다 10살 2002년 2월 8일자 성적증명서 명령적 위임에 대해 지러나프스키 어제 두마 폄미회 회의를 바탕으로 저는 입법위원회에 친애하는 에너톨리 이베너비치 노케나브 부국장에게 긴급 명령에 관한 대의원 지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공회의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에는 헌법과 모순이 없으며 대리인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두마의 절차 규칙조차도 헌법에 위배되며 우리는 그것을 채택했으며 여기에서 시행됩니다 2002년 2월 6일자 성적증명서 명령적 명령은 정당의 대의원 명단에 따라 의회에 선출된 의원이 자신을 의회에 입성시킨 정당의 분파에 가입하기를 거부하고 후자가 자신의 정당에서 이탈하는 경우 그 의원을 박탈할 수 있는 정당의 치료의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과 분파하거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당 규율을 위반합니다 1994년에 첫 소집의 국가 두마 작업이 시작된 직후 자유민주당은 대리인의 지휘에 관한 법률의 명령 명령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공산주의 대표들의 노력으로 좌절되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비슷한 제안을 좌절시켰습니다 결국 주건오프는 1996년 1월 지러나프스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건오프 동지는 자유민주당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정상적인 다당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하다는 명령적 명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산주의 대표자들은 그들이 만난 것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제 러시아 공산당은 국가 두마 의장직에서 사임하라는 자신의 당의 요구를 이행하기를 거부 한설네진에의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달기 필요해! 지러나프스키, 우리는 우리 영토의 반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에 드제이는 한 번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망쳤습니다 이제 아이번호프 15은 뭔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일본도 일부 외교관들의 정책에 붕괴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문제위원회는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코저캡의 16은은 침묵합니다 그는 우리 위원회의 일부 대리인이 우리 외교관의 열악한 작업을 은폐하고 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개입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우리는 이라크에 대한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본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의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를 해고할 때입니다 많은 외교관들이 이미 극동해서 우리 영토를 넘겨주었습니다 그곳의 외교관들은 큐릴즈가 필요하지 않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협정에 따라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토, 영토를 필요로 합니다 2002년 2월 6일자 성적 증명서 언론부 인터뷰 쿠폰 제공 지러나프스키, 미케일 유어의 법 17 대리인 파커멜킨과 콜로 마이세이프의 질문에 대한 귀하의 답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채널 책임자와 전국의 모든 사람에게 초대했습니다 정보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스테이 두머의 대리인인 우리는 국가의 이벤트가 모든 채널에서 다루는 방식의 불만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작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 채널에 불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채널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장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영향을 미칠 장관이 필요합니다 공포 영화, 유해, 살인을 제거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에 지쳤습니다 모든 채널 15개의 버튼 내일 서너 개의 영화 살인, 살인, 살인 그리고 아침에 라디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도시에서 정말 죽였습니다 즉, 영화 속의 살인과 현실의 살인 당신은 얼마나 견딜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상업적인 측면이고 채널은 값싼 영화를 찍고 돈이 없습니다 이것은 질문을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귀하가 여기에 오는 목적은 우리, 대리인 절대적으로 모든 대리인이 우리 채널이 보여주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1차 및 2차 주 채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언론인 무리가 스테이 두머에 서서 티켓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인터뷰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진공청소기 쿠폰을 줬고 당신은 인터뷰 쿠폰을 줬습니다 우리는 쿠폰에 지쳤습니다 2002년 2월 6일자 성적 증명서 통일의 위선 지러나프스키 공세된 지금도 이라크와 러시아의 교역액은 20억 달러입니다 완전히 평화롭고 침착하며 문제가 없는 국가에는 그러한 전환이 없습니다 즉, 봉쇄 조건에서 국가는 죽고 러시아와 거래합니다 그들이 우리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통일 파벌이 두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투표가 아니다 그런 다음 바그다드에서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이라크 지도부에게 당신이 반대할 것이라고 그들의 면전에서 말하십시오 바그다드에 오면 찬성한다고 말하지만 여기로 돌아와서 반대표를 던지기 시작한다 나치우 18일 2002년 3월 6일자 성적 증명서 무료전자도서관 로이엘리브 아우유에서 책을 다운로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에 대한 리뷰를 남겨주세요 저자의 모든 책 https 콜론 슬래시 슬래시 로이엘리브 점 컴 슬래시 오서 슬래시 자이리노브스키 밑줄 블레디미어 점 html 네모 1. 51% 2. 코카소스 사랑 3. 방어자 4. 이의 맛역 약 애드 5. 러시아 지질학자들이 탐험한 6. 체첸 조언노트 7. 불만족스러운 조건의 거리 노동 내춘, 음란물 거래, 담배 거래, 주류 판매 등 8. 최대 4대의 500만의 숫자가 호출됩니다 9. 약 65만 10. 유일한 법률 약 12 11 그리고 그는 이미 세 번째 스테이 두머에 있습니다 12. 공연은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열렸습니다 13. 마이크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14. 심일후 캘버노브는 부총리에 대해서 제거되었습니다 15. 내무부 장관 약 애드 16. 코저캐브KI 차장 국가도마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애드 17. 내진 언론 방송 및 매스커뮤니케이션부 장관 애드 18. 마이크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상 Ans SomOUL 10. 고맙습니다 18. 부총리입니다